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 TOP 6 어떤 나라가 가장 추운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6위 몽골 울란바토르 영하 24.6도 5위 미국 베르우 영하 25도 4위 캐나다 옐로 나이프 영하 27.9도 3위 러시아 노리스크 영하 30도 2위 러시아 야쿠츠크 영하 40도 1위 러시아 오이미아콘 영하 50도 1위 러시아의 오이미아콘? 이쪽 지역은 정말 상상도 안되네요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추웠던 기온이 저는 영하 13도 까지는 본 것 같은데 영하 50도는 상상이 안되네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